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평소에 잘 모르는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나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보금 앞에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올 한해 다시 보금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보금은 보금을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어느 것 하나 놓칠 것 없지만 그러나 특별히 요한보금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창세기부터 읽으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내 위기에서 맡기고 출애국기에서 힘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되겠다 그리고 접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읽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요한보금을 먼저 읽으라고 계속 그럽니다. 저도 어디서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보금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성경 개론 시간이 있는데 그때 신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요한보금에 와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보금은 예수님의 인격을 독수리처럼 성찰하는 그러니까 독수리와 같은 예수님의 인격을 독수리처럼 응시하는 책이 바로 요한보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수리는 시력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높은 하늘에서도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것 하나, 생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본인지를 아주 통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보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보금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로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보금이 이제 2019년도를 제가 시작하면서 요한보금에 대한 도전을 계속 받았는데 요한보금을 설교하는 것도 목사에게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다른 보금서 마테나 누구나 이런 데서는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 이런 기사로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보금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보금은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뭔가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소설이나 이런 책의 관점, 시점을 말할 때 1인칭, 2인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금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보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보금을 다시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보금은 예수님의 오심이 또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차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시간의 개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보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보금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탄생 이전 배경과 그분의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사실이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요한보금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더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우선 요한보금 첫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십니다. 한 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보금 1장과 분위기가 비슷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보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빛을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빛이 어떻게 생겨졌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빛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어제 했던 것도 오늘이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기억이고 또 한계잖아요. 내가 한 말도 잊어버리는 게 요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나 몸속에 있는 종양을 수술하지 않으면 칼로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수 있듯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끄집어내기 위해서 몸에 칼을 대기도 하고 또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심령 골수 가운데서도 새겨져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해서 열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들이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분들입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의사 중에 친척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의사들을 생명부지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하고 아 이게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거의 믿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못 믿어서 또 다른 병원에 또 가보고 가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의사들이 진단 결과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 잡아서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알겠습니다. 라고 피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사에게 몸을 맡깁니다. 그런데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마취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위내시경 같은 거 할 때는 수면마취를 안 합니다. 수면마취 하면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못 깨어나는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래서 수면마취 딱 한 번 해보고요. 그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먼저 하신 우리 장로님이 자기는 수면마취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두 번 꿀꺽하고 눈물 한 번 찔끔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용감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혼만 실컷 났어요. 숨 쉬지 마세요. 숨을 어떻게 안 쉬냐고. 침 삼키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수면마취했다가 못 깨어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도 그걸 정말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면마취해야죠. 안 그럴 수 있습니까? 마취해야 되는 거죠. 수면마취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전신마취를 하는 거죠. 못 깨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수술을 위해서 내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능력이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서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냐 이거죠. 잘 모르는 의사 앞에서도 자기를 완전히 내어맡기고 내 정신도 맡기는데 그러면 내 삶, 내 인생,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서 아유 내가 오늘 괜히 왔어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불편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아서 잠이 사로로 옵니다. 이런 편안한 말씀은 그래도 전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시면서 왜 굳이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반발을 저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방을 가서 제가 봄신방 이번에 일교구부터 봄신방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 그냥 준비된 말씀을 하지만 어느 가정은 하나님이 또 제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하고 나면 꼭 부작용이 있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사정 알면서 왜 그러시냐고 눈물로 또 이렇게 억서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그 고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앞에 변화 앞에 몸부림치려고 애쓰는 그 성도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앞에 우리 자신,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되시는 올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더라고요. 목이 마르면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 갈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목이 마르면 정말 목이 마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거는 그냥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그게 그 얘기에서는 평생의 가장 절박한 그런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아닙니까? 한 모금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세워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좋은 환경이라도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이런 저런 일들로 많이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일들이 생기면 그만한 책임과 위치가 있으면 그것을 매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직업 윤리상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장수시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사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 믿음의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선순위의 기준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리고 내가 힘 써놓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까요? 그것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 그건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순서도 맞고 내용도 맞는 겁니다.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회 좀 쉬고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다시 권면하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몇 살까지만 돈 좀 벌고 그리고 잘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그분이 저의 그런 권면을 면피하려고 그렇게 변명처럼 핑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 보라한 듯이 좀 잘 돼가지고 그냥 좀 지금 내가 좀 힘든데 내가 사람들 앞에 좀 잘 돼가지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러한 형통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길, 자기의 길, 사람의 길로 가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린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순서가 바뀐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거기서 얻어지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데 우리에게 우리의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채워지길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즐거워요. 어린아이들은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야구선수예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 요즘 손흥민 좋아하더라고요. 너 꿈이 뭐냐 저는 과학자예요. 너 꿈이 뭐야? 저는 뭐 요즘 대통령 했다는 애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고등학교한테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대학 가고 졸업한 청년들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한 30, 40대 넘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0 넘고 60 넘으면 꿈이 뭐야 그랬더니 그냥 아프지는 않고 사는 게 그게 제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원인을 아시겠습니까? 가능성이 점점 닫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제안한 물론 그건 경험에 의해서 제안한 것이시겠지만 그 한계에 다다를수록 우리의 꿈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냐면 아프지 않고 뭐 이 세상 이별하는 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송원이 또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그러나 한 3일은 아파야 된대요. 왜? 자식들이 다 와야 된대요. 그래서 얼굴 다 보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잠자듯 어디 가야 돼?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게 송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사실은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냥 무슨 말씀이냐 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떠난 빈자리에 정말 우리 할머니가 30분 전까지 저랑 통화하셨는데 주무시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막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이게 정말 어떤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정해놓은 한계로서는 그냥 아프지 않고 죽는 거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별을 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건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이 생명이 소유자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잘 읽어보시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 전개되더라고요. 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면서 생명이고 이 생명은 또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한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자, 빛이라고 그러면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도 바로 그런 빛이라고 하면서 빛의 비유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한번 읽어본 내용 중에서 빛이 한 네 종류의 빛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불이에요. 불에서 나오는 빛들 있잖아요. 모닥불, 가스불, 장작불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빛들 있잖아요. 이런 빛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빛은 이런 전기 같은 그런 빛이에요. 이런 빛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막 이제 뭐가 타던지 그러면서 빛이 정황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세 번째 빛은 뭐냐면 원자력 같은 거예요. 원자력 같은 거는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자기들끼리의 원자 활동을 위해서 부딪히면서 스스로 다른 에너지가 없이 그 자체가 에너지원이 돼서 그렇게 나는 빛들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빛인데 네 번째 빛이 뭐냐? 이게 말하면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빛은 뭐예요? 우리가 저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쟤는 앞길이 캄캄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상하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것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춰주는 영적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빛을 이미 소유하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는 환해지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제 얼굴이 어두워요? 화납니까? 제가 좀 더 화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항상 웃고 다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상이 안 좋대요. 그래서 예전에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저한테 고마워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당장 가시면서 운전하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신호대기하고 있는, 맞은편에, 이렇게 횡단보도 맞은편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옆에, 요즘 선택이 너무 심하니까 앞에만 많이 보이는데 앞에 사람들 얼굴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냥 이래도 선한가요?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표정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밝으셔요. 누구 때문에 밝아진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밝아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빛은요. 직진의 성격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빛은 직진합니다. 물론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옆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빛들은 직진합니다. 그리고 가로막히게 되는데 그런데 강한 빛, 레이저 같은 거는요. 이 막힌 것을 뚫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은 바로 그 빛이더라고요. 영적인 빛은 그거더라고요. 우리의 닫혀진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족하다면 이곳의 빛의 양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너무 깊거나 아니면 그 빛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오늘 마지막 절에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적 세상의 상황인데 빛이 어둠에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말하면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들의 관점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이렇게 성육신 하신 것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더 큰데 내 돈 안 나간 거보다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을 때 주는 그 즐거움이 훨씬 큰 것 같은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활에 매이다 보면 아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베푸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빛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빛을 거부하는 거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 빛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빛을 거부했을 때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둠이 계속되는 거죠. 캄캄함이 계속되는 거죠.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밝음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완보금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여완보금을 설교하는 제 마음도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완보금 2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리고 성경을 주신 이유들이 있어요. 어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완보금을 설교 시간만 듣지 마시고요. 올해 여완보금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시면서 여완보금을 읽으실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다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보금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